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이지만은 여러분들 서로 다 우리 해외의 성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절대 행복의 삶을 누립시다. 어떻게 하면 절대 행복의 삶을 누리느냐.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돼요. 설교를 잘 들으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복음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눈, 확정 편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량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국민이 뽑아놓은 여자 정치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확정 편향을 따라서 서로 대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서로가 헐떡고 그냥 정권 유지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대립만 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확정 편향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확정 편향에 철저히 그런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기 기분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냥 뭘 불편한 거, 부담되는 거 무시해버려요. 안 되는 걸로 해버려요. 그렇게 교회를 수년 수십만 다니니까 아, 모든 신앙에 성장이 없지요. 이런 성격은, 이런 사람은 백해무익한 그런 행동을 영적으로 그리한다. 확정 편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주로 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지요. 인간관계 관계 확정 편향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만나는 자신과 맞는 사람과만 만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켜버려요. 자신과 통화하는 사람, 자신과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확정 편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서로를 비판하죠. 서로, 여야보죠. 여러분, 막 서로 비난, 비판이 난무하지요.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에 잡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바보 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생기고 자신감과 당당함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꽉 잡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안 잡히려고 또 싸우지요. 서로 또 서로 서로 여자라고 해서 남자가 돈 좀 벌어진다 해서 그냥 나 여자를 그냥 자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가 그렇게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자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세 시대의 수준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가족들 다 자녀들과 내가 낳아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족,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편리한 대로 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서로 서로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딱 잡혀서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전부 나야 나. 이게 뭐요? 자기 3장에 빠진 사람이에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하나는 능력 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요? 이 확정 편향 가진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깨진다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기관의 공동체 원리스를 깨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사도 파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 힘써 지키라는 말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를 까부수고 내 스스로가 날마다 죽고 그렇게 해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내 자존심이 되는 나라는 얘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사단 마귀가 박수치게 만들지 마라 성도끼리 설로 싸우고 가족끼리 설로 싸우면 사단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 시키대로 잘 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이 주장한 것만 따라야 한다. 확정편향에 빠진 사람들 바로 바르시엔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주옥같은 말씀을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살리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율법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바르시엔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옛털에 갇혀가지고 옛털에 다 못 벗어나요.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누렸던 이 기독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있어요. 자기 기독권 자기 자리 하나님의 은약적 말씀에 오적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서론에 오적이 돼있어요. 엉뚱한 거 이따가 없어질 거 그 서론 인생 여기에 오적이야 그냥 당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과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예수님 오셨다 하면 인산이네라 요즘 말하면 인기 짱이였어요. 짱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니까 바르셈스의관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어디 가든지 존중을 받고 어디 가든지 최고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저 예수를 저 예수를 율법적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꽃을 잡아서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죽여야 되겠는데 고소해야 되겠는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서로를 그렇게 살리고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서로를 당기고 낮추고 죽이겠다. 이게 삶의 편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의 눈 가져라. 복음의 눈을 가져라. 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율법적 이 정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죄의 모습 율법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뭐든지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 복음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지도 몰라요. 뭐든지 상대 약점만 보고 뭐든지 상대 잘못한 것만 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안 되면 어쩌지 부정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적 정죄 이런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본인도 발전도 없고 상대도 발전하려고 하면 잡아당겨 죽이려고 지적하고 아무런 의미 산하심 물음이에요. 반면에 복음적 수용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은 살림이다. 살려. 사람을 살려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고 자꾸 사람을 살려주는 만나면 기분 좋아. 만나면 편안해. 자꾸 만나고 싶어. 왜 힘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속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꾸 만나기 인기 짱이지 그러니까 이제 2020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오늘 복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정렬해야 돼요.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십년 됐든 이십년 됐든 오래된 잘못된 관계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잡고 은약의 성취에도 믿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면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결상 없이 시혜를 맞아야지 암덩어리 딱 가지고 있어 본들 뭐 먹어본들 뭐 유익이 됩니까 들어본들 아무리 좋은 자연을 본들 암덩어리가 꽉 있는데 그게 무슨 행보이겠어요. 영적 암덩어리 그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사단에 폭삭 속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어떤 걸림돌도 없이 믿음이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기를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종교생활의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일거수 일투족 그야말로 불꽃같은 눈동자로 면밀하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던 이 바리샘들에게 꼿토리가 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바사위를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밀바사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가지고 그 밀이삭을 그렇게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는 장면을 어디서 보았던지 나타나가지고 이 바리샘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보세요. 지금 금방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따지는 겁니다. 이들의 규례를 보면요. 안식일에는 뭐요? 노동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노동하지 마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노동이냐 이삭을 잘랐다 그게 추수고 비벼먹었다 이게 타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이들은 아파트 있으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에레베이터 못 눌려요. 노동이기 때문에 서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오면 눌려주면 좀 눌려주세요. 매청 그럼 그 사람 눌려줘요. 그럼 올라와요. 가스를 못합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서 이 가스 이 바볼말 가스를 틀어달라고 이 오대에 부탁합니다. 이 가스 틀어달라고 틀어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니까 그 전에야 2000년 전에야 예수님 때야 말도 못하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생활을 잘한다라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아는 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그런데 그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웃을 이지만 그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어디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뭐요? 복음까지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이런 바르시엔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는 따윗이 예를 뎁니다. 따윗이 자기를 따른 자들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할 때 먹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 너무 배가 오픈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제사장 아이멜렉을 따윗이 만납니다. 아이멜렉을 만나서 제사장 아이멜렉에 우리가 먹을 것 좀 달라 너무나 배가 고프다 그때 이 아이멜렉이 가진 것은 제사장만 먹게 되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만 먹게 되는 일법적으로 제사장 이외에 먹으면 저주받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먹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샌들의 규례대로 라고 하면 일법을 어긴 거예요. 엄청난 일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정주하지 안 하지 않았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들이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 다 노동 아니냐 그런데 이것까지 정주하는 사람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예트를 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영전 질의를 말씀했습니다. 못 알아듣겠지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다른데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이걸 지금 말씀해 그런데 이렇게 잘 깨닫도록 말씀하셨으면 그렇구나 돌이킬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시엔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시비겁니다. 9줄로 10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뱅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보니까 한쪽 손마른 자 한쪽 손마른 자가 있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한쪽 손은 뭐 써요? 한쪽 손이 마른 손은 안 마른 손보다 손이 생긴 게 반도 안 돼요. 작아가지고 전혀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한쪽 손마른 거의 날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뱅고치는 것이 옳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규례대로 한다고 하면 안식일에 뱅고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예수가 걸려드린 겁니다. 온무가 됐습니다. 바르시엔들은 회당에 있던 손마른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이 화임맞은 양심들은요 바른말을 해주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겁해버립니다. 막 필요 없어. 난 수영 못해 그런 거 지금 상황에 안 받아들입니다. 왜 동기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 동기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다가 실패한 후에 나가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와있어요. 이 종교라는 것이요. 참 무섭습니다. 종교생활 종교 종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신문에 났었죠. 크게 났습니다. 신문이 났는데 나이지리아의 무장단체가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남학생 330명을 납치했다. 중학생들이 중학생들 납치를 했어요. 그 학교에 800명이 있었는데 이 무장단체가 확 잡으러 오니까 막 산으로 숲으로 도망가고 300명을 잡혔다. 이들이 누구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이 무장단체 이 보코하람 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보코하람 이 지도자가 누구냐 나 보니까 부바 케르세카우라 이 사람이 로이타 통신에게 전화를 그래서 음성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고 말했냐 서구 교육은 알라와 그의 신성한 예언자가 허용하지 안는 교육이다 비 이슬람적이다 보코하람 보코가 뭐냐 서구교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보코 하람은 금지 서구교육 금지 이게 이슬람의 이슬람의 말하는 주장이에요. 이들은 2014년도에도 이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 학생들 270명을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찾은 이 학생이 100명이너머 왜 그 애들을 전부다 그냥 거기는 첩들을 많이 두니까 전부다 자기 자식들 다 낳게 다 그 어린 애들을 다 잡아가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고 하람에 잡혔다 하니까 부모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거기 잡혀 못 오니까 아예 평생 못 오니까 부모들이 사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종교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알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무슨 놈의 신이 이런 악란의 신이 있어요. 무슨 놈의 신이 자폭하게 만들어가고 수많은 사람 죽입니까. 나이제리아 저 나라 저 아프리카 저 무슨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마을에서 말해요. 예수 믿어가 성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슬렘 지역이 거의 다 모슬렘인데 모슬렘아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가해 예수 믿는다고 그 동네에서 동네상 못 봤어요. 바로 그냥 동네 아이들이 청년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 현장에 때려 죽여요. 막 발로 저거 때리고 불 질려가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 성교사하고 성교사하고 두리를 막 던져 나무 던져가지고 발로 차고 때려가지고 불을 질려 버려. 그냥 마당에서 동네 마당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앉아서 다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죽는 동영상을 찍어 자기들은 자기 알라 신에게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종교는요 결국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상이라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그들은 몰라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종교 여러분 바로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라는 원 뜻을 아셔야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 종교는 귀신을 생긴다는 의미예요. 헬라 헬라의 종교는 대시 다이모니아 그랬어요. 대시 다이모니아 가 종교인데 이 단어의 단어는요. 두려움을 의미하는 대시 대시는 두렵다. 귀신의 복수형이 다이모니아 합해서 종교입니다. 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귀신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비위를 맞추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귀신의 성격이 저것을 몰라. 귀신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 다 귀신이 만든 거예요. 귀신들이 만들기 때문에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귀신들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신년 운수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불안해서 신년 운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장난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쭉 나와요. 줌으로 보면서 비대면으로 점을 쳐주는 곳이 막 생겨나고 점술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영화 산업의 두 배 사조라고 사조 사조가 지금 점술에 거기에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얼마나 점을 많이 치는지 그런데 점을 쳐주는 무숙인들이 누굽니까? 우리에도 점 쳐주던 무숙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무숙인이 용하다 정확하게 맞춘다. 뭘 맞춰요? 과거를 잘 맞춰요. 과거를 맞추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지. 귀신이 과거를 아직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더 거짓말해요. 미래를 다 거짓말해요. IMF가 왔습니까? 그 정태수가 전속 무당이 철장사해라. 시작된 그런 나라 보도 내 분 결국은 망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용한 점쟁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식인들 하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다 망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 10절에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를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으로 비해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쓰이는 것 뿐이요. 결국은요.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망합니다. 멸망 멸망 종교생활은 답이 없잖아요.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넣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힘들어 나의 고통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왔구나.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잘못됐다. 빨리 정신 번쩍 차려야 돼. 난 너무 행복해. 난 직분이 너무 감사해. 이것 때문에 깨울게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 같은 구원해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는 내가 직분과 주시다니 너무 영광스럽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인상 팍팍 서고 불평 원망 만나면 그냥 불평 원망 제가 어쩌다 우리 동생 조카 결혼 때문에 그 성료 갔더니 날 오랜만에 몇 십 년 만났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니 그라음부터 나온 말이 막 불평 원망 장로지사 권사할 거 없이 이야 지옥이구나 지옥 생지옥이구나 이게 지금 남들을 어마어마한 교회를 보고 수많은 명 모이니까 대단해 보는데 생지옥이구나 이 중직자들이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 다 하고 있더라고 종교는 답이 없어요 종교는 이 죽고 나 죽고 고통입니다 지금 바르신데 하는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는 복음과는 갈수록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어떻게 하시는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뭐요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사단이 누굴 좋아합니까 자동심이 센 사람 사단이 누굴 좋아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 사단이 누굴 좋아합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 노르는 사람 좋아합니다 찾아가서 그냥 그거 건드리면 그냥 잡혀버려요 사단이 사단식인 대로 사단 전략에 속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종교적 종교생활의 율법적 이거 예틀 이거를 여러분 점검하고 깨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깨시기 바랍니다 깨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나는 왜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온 성도가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중스럽고 너무너무 원리서에 행복하고 이게 왜 안되지 진단 간단합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고 믿고 시기가 나고 왜 그렇게 외롭지 나는 교회 앉아서 나는 왜 외롭지 군중 속의 고독 그거는 체질 아닙니다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천국 대주교수님 보신 것이 거대나무야 천국 대담에 환경 상관없어 내 수준 네 수준 상관없어 그냥 행복해 너무 좋아 만나면 반갑고 즐거워 그거 안되면 율법적 옛날에 받은 상처들 아직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연결하면서 사람 두려웠습니까 모임이 부담됩니까 그거 빨리 치워받아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그래서 2021년도 새해는요 서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롭게 영격 도약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 인생의 축복입니다 11절로 13절 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향하는 것이 옳은이들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르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의 예를 들어 오히려 반문을 하지요 안식일의 선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향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적시로 손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런 예수님 모습 앞에 바르신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이러지도 들어지도 못하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생명을 살린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죽이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생명을 살리는 쪽 팀 주는 쪽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자꾸 사잡을 하니까 힘들지 생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데 뭐 힘들어요 니 죽고 나 죽고 다 좋지 말할 사람은 행복하고 더는 사람은 행복하고 20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비를 꺼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시던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직분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특별히 새 가족뿐이나 한 영혼 오면 너무 기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 나를 쳐다보는 눈이 영 안 좋아 기분 나빠 저 사람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저 사람 나를 자꾸 흉을 봐 사단 속삭임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쓸데없는 생각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 그 복잡하게 살지 마시라고 복음은 심플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는 것이 살리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 복음이 생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손마른 자 많이 있습니다 영적 손마른 자 끝으로는 큰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아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상처가 있어요 괴로워하는 영혼들 여러분 주의 많이 있어요 사람 끝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 딱 보면 그 웃음이 진실인지 않지 다 파괴돼요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표정만 봐도 파괴돼요 그 사람이 맞는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속아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보니까 엄청 나보다 불신자지만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부상하네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증가하겠노 속은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고백할 수 모르는 모르는 자 종교인 무조건 다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받아야 돼요 다 쇼예요 그거 다 수박과 달리 행복 며칠 안 갑니다 그거 다 진실한 영혼한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행복 없습니다 전부 사장과 딱 가면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외쳐도 그 마음은 상한 갈대라고 마음이 상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두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그대로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망가가 망하는 순수 속에 있어요 착착착순수도 안 틀려 열두 가지 속에 그대로 망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원계에 나가 예수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한자말로요 관심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잖아요 관심 뭐요 관계되어 있다는 의미죠 관심요 관자는 그리고 심자는 뭐요 마음심자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연관이 돼 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응답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리샌들의 관심이 뭐요 혹 누가 실수 안하나 율법적 안하기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죽는 겁니다 상대 약점만 갖다 대라고 그래요 가족끼리 성도끼리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약 잘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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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요 손마른 자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어 꺼지 않는 자 영혼 살리는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명 살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 힘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명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자꾸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그게 바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상하게 사람 만났는데 나만 만나면 교회도 잘하던 사람 안 해? 교회도 잘하던 사람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할 것이냐 이런 복음이 생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의 실화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미국에서 한인목회를 한 안남웅 목사님의 감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백감사운동 백가지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 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노스캐로라이나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초청을 받고 청병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부임을 그 교회에 했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그 교회에 왕은리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냐 이미 단임 목사 세 분을 쫓아냈던 사람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전력 있는 권사라 왕은리 그래서 이 안목사님이 부임에서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관계가 털어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하려고 애를 써도 이 권사님이 소통하네 적대적으로 자꾸 행동해 그러니 다른 교인들을 볼 때도 자꾸 목사에게 말이지 막 그렇게 행동하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3일 금식 마지막 날 기도하는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 내면에 그런 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왕은리에 대해서 내가 미워만 했냐 그럼 감사할 게 뭐 있냐 감사할 걸 그럼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를 떠올리면서 기록하는데 억지로 끙끙거리면서 3시간 동안 찾아낸 것이 한 50가지예요 그런데 억지로 감사를 찾아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돼 깍 찢어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왕 기왕이 시작한 거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 100가지를 채워보자고 생각을 해서 쓰다 보니까 100가지 감사가 서졌어요 그래서 이 감사끼리를 찾았는데 참 너무너무 찾기 힘든 100가지를 찾았는데 이걸 이제 전달해야 되겠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서다 보니까 이 왕은리도 나쁜 것 아닌가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내가 미워했고 부담스러워 했냐 그런데 이걸 서서서 이제 자기 느낌을 가지고 아 내 속에 미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계속 그 근사에 대해서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도저히 왕은리에 직접 가서 이거 전달을 용기가 안 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운전해 가가지고 이 왕은리 집에 우체통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돌아왔는데 3일 동안에 아무런 연락도 없어 반응이 없어 좀 그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주일에 주일날 돼서 이제 왕은리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적대적이던 이 왕은리가 완전히 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뭐라냐 아니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백가지 나에게 대한 감사라니요 내가 목사님이 준 그 편지를 아침에 읽고 아침 출근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이렇게 왕은리와 화해를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백가지 감사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뭐여 감사거리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거리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드 전서사장 사실로 오지려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경우라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은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약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지휘와 24제자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성도들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집중해서 복음의 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야 좋으시고 정말로 종교생활 저주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복음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영계 모든 성도들 되어서 가정천국 신명천국 교회천국 가는국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피스메이카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새롭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맞는 귀한 주님이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